와~~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! 주세요 즐겨 보다는 축제 다들 잘 즐기고 계신가요? 네 오늘 귀여운 강아지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희도 약간 강아지 컨셉을 잘 시키려고 뭔가 약간 어린 거 좀 강아지처럼 이렇게 묶어봤어요 너무 귀엽죠 다음 곡은 저희 뭐죠? 네 저희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바로 저희 별빛에 춤을 추는 밤이라는 곡인데요 요즘 이 아름다운 곡과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? 네 네 그리고 저희한테 핸드폰 소리씨를 다 켜시면 저한테 아름다운 별빛을 이렇게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 벌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별빛에 춤을 추는 밤 노래 중에 별빛에 춤을 추는 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다음 할 때 같이 외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 연습 한 번만 해볼까요? 네 하나, 둘, 셋, 넷 햇빛에 춤을 추는 밤 아! 아! 이렇게 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맘 크게 소리 질러주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.